정국 씨는 정국 씨에게 부채를 줬죠. 네. 태형이 선물. 어 잠깐만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? 야 저 굿즈인 것 같은데. 나야? 야 나야? 진짜 나야? 아 이거 귀여워. 야 이거 진짜 나야. 대박이다. 하지 마. 야 야 굿즈다 굿즈다 이거 굿즈다. 진짜 준비를 했긴 했는데. 내가 약간 구제 옷 봅니다. 구제 악세사리 이런 거. 아 다 이걸로 맞나요? 야 진짜 나빴다. 근데 조세 시리즈별로 있어. 야 누구 해. 야 너 한복 입고 야 갖고 다면 되겠다 야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어때 완전 하십니까?